지금 80살이 넘은 노후정객 두 사람이 이준석의 도우미인지 이준석의 배우인지 이준석의 치어리더인지 모를 상태를 지금 취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몇 년생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인, 박치원 두 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인 선생님이 31년생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잠시만요. 박치원 원장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거기에 나와서 올해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핍박받는 모습이 좀 더 나와야 된다. 좀 더 연출되어야 한다. 그러면 언제? 내년 1월에. 그렇게 해서 내년 1월에 핍박받고 쫓겨나서 신당을 만들어라. 그래야 장사가 될 거다. 김종인 씨 나이 어리네요. 40년생이네요. 아, 40년생인가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23년이니까 83... 40년생이네요. 그럼 뭐 다 비슷하네요. 박지원 원장이 전 원장이 82세니까 82세로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창당을 슬슬 하라고. 지금 이렇게 창당 준비를 하고 윤 대통령한테 탄압도 받고 공천학살도 당하면 그 힘을 모아서 내년에 중도보수 신당이 창당되고 그리고 갓파드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 아니면 불나라고 이렇게 불쏘시게 하고 있나요? 24일 밤에는 말이죠. CBS 라디오에 바로 그 갓파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자, 이준석 대표한테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준석이는 국민의힘 대표를 했다는 이런 미련을 버려야 돼. 국민의힘하고 딱 단절을 하고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국민의힘을 대표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미련을 버려야 된다고. 이게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좀 이렇게 품어하는 아령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냐? 아이고, 그런 건 없어. 그런 아령이 있다면 이준석을 저런 모양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뇨? 네. 내가 선대위를 같이 해봐서 아는데 기본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 처음부터 이준석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선대위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했다니까. 좀 살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아 당신 대통령 되려면 이준석을 이렇게 제외해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 윤석열 그때 후보가 나한테 아 왜 이렇게 이준석을 감싸고 도세요? 라고 얘기까지 했다니까. 아, 그런가요? 거의 폭로하듯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당시를 기억하는 저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보세요. 뒤에 사진이 나오는데 저기서 이렇게 쏙 빠져나가는 건 김종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당시 후보죠. 저렇게 있다가 저기서 영향력을 잃고 어느 순간 사라진 사람이 당시 김종인 선거대책본부장 맞나요? 선대위원장인가?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아니었나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김종인이 사라졌었거든요. 김종인이 사라지고 이준석과 둘이서 이렇게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말한 것 중에 마치 천기 누설한다는 듯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방금 가졌던 의문에 대한 해답 같은데 그런데도 선거는 결국 이준석과 윤 대통령 당시 후보가 치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내가 선대위에서 빠져나온 다음 내가 빠져나온 다음에 국힘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제명하자. 탄핵하자. 그랬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윤 대통령이 젊은 보좌관들과 회의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당신이 이준석 내쫓으면 우리도 당신 못 도와준다. 후보가 이준석을 내쫓으면 우리도 후보 못 도와준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의원총회장에 가서 바로 이준석을 껴안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저는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당시 대통령 윤석열 후보의 엄청난 정치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말로는 김종인 씨하고 사석에서 그리고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또 이준석과는 김종인 비대위원 당시 위원장에 대해서 얼마나 또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인 가지고는 안 된다. 김종인 내보내자. 이거는요. 선대본부에서 쫓겨난 사람이 지금 뒤늦게 뭐랍니까. 이걸 목리라고 그러냐면 뭐랍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얘기라면서 이런 얘기 젊은 보좌관들한테 이준석 필요성을 얘기를 듣고선 바로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당시 빨간색 후드 같이 입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사진 찍어드립니다. 이러고 따봉 날리고 선거 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곰의 모습을 한 여우로세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저희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곰의 탈을 쓴 여우라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대통령 선거에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치인 거고. 속마음은 다르지만 필요에 의해서 저 사람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정치 원로라고 하는 이 사람 김종인 그리고 박지원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준석한테 야 너 나가서 빨리 당 만들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저는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분열시킬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거 전략적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박지원 전 의원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전 원장. 이 사람이 국정원장 했다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일종의 모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준 척 하면서 분열시키고 또 분열시키는 척 하면서 응원하고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닌데 그냥 그거는 이제 박지원이 박지원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상황인데. 반대로 이제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이분은 지금 구직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정확하십니다. 구직행위네. 네. 뭔가가 만들어져야지. 이번에 이제 혁신위원장 자리는 날아갔고. 네. 인요한한테 뺏겼고. 네. 구직행위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구직행위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대위원장으로 뛰었던 당에 또 본인이 그래도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하는 그 당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준석 씨가 신당을 만들까요. 사실은 신당을 만들어야 벤처기업을 만들어야 지금 자기가 고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만 한 번 만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를 알잖아요. 네. 이준석은 지금 필요한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당을 당대표 당대표 해봤잖아요. 네. 당대표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에 대한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가장 싸늘할 때입니다. 이미 겨울이 오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한겨울입니다. 이런 한겨울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씨가 봐라. 꽃습지 마 이러면서 내가 너네 더 춥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표소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표를 찍을 때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되지도 않을 거 찍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아주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국바세인가요. 작년에 이준석 지지 모임 토론회 한다고 했을 때 사람 몇 명 왔는지 아십니까. 정말 안 모였어요. 그 정도 새해가지고 지금 깃발려고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전 원장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비비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당 만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400년. 사실은 그겁니다. 이 신당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너네 빨리 우리를 안으로 불러들여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빨리 도와달라고 해. 지금 이거잖아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나 예전처럼 그냥 도와줄 수 없어. 다시 당의 주도권 내놓을래. 제가 느끼는 전망하는 저는 정치 잘 모르지만 전망하는 건 결국은 이준석과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김기현 체제를 빨리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당 주도권을 장악한다. 왜냐하면 20대 총선에서도 사실 그랬거든요. 유승민 씨 내쫓는다 내쫓는다 하면서 나중에 황교안 체제에서 결국은 그냥 공천 주고 다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현장 정치 경험이 특히 당내 정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어어어 하다가 공천 주고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2의 황교안 사태처럼 김기현 대표도 그렇게 일종의 역보쌈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 솔직히 누가. 장담으로 하겠습니까? 일보에서는 이준석이 대구로 갈 거다. 노원이 아니라. 노원에서 계속 떨어졌고 결국에는 정치적 고향으로 대구 가서 대구에서 결국은 국힘이나 보수 진영의 표를 갈라먹을 거다. 그러니까 TK 쪽에서 큰 분열의 목소리를 낼 분열의 움직임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준석이 자꾸 대구로 가는 게 대구에 가서 무소속 출마 여부를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최종 안 되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지가 붙을 수 있는 곳이 대구라고 보고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붙어가지고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전략도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 씨가 대구에서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대구를 잘 몰라서. 그런데 대구를 아주 자주 가고 있는 건 맞고. 그리고 최근에 대구 쪽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갤럽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런 어떤 힘의 공백기를 활용하려고 하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광주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막 곤두박질 치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총선, 그다음에 대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아직 많이 남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원로들은 남의 당의 분열을 위해서 혹은 내 자리를 위해서. 구직 활동. 구직 활동을 위해서 자꾸 이준석 씨한테 당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군부를 떼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준석 대표는 그것보다는 제 일의 목표는 국민의힘을 다시 먹어버리는 거죠. 국민의힘을 다시 먹는 아니 커다란 걸 내가 M&A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지금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한테 너 그거 하지 말고 조그만 가게 하나 만들어서 네가 주인데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지금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나갈 거다? 저는 네. 가급적이 안 나가는. 안 나가고 창단 창단도 안 할 거다?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더 흔들어서 더 흔들어서 더 지지율 낮게 만든 다음에 그냥 당을 통째로 먹어버리려는 의지가 더 불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럴 힘이나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세력, 세력도. 네. 그냥 혼자 망상 아닌가요? 그 정도는. 그런데 이제 그 의원들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에 내가 공천이 된다 안 됐다.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어디로 쏠릴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까지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쇄신과 혁신, 젊은 세대의 손을 잡는 이미지로 정치권은 영입이 돼가지고 자기 역할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결국에는 이대남의 대변자 역할을 했잖아요. 이대남 세력들이 표에서 흔들릴 때 많이 그걸 했고. 그런데 지금은 자기 선거가 돼야. 자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대남만 가지고 총선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선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선에서는 이준석이 어떤 역할들을 했지만 정작 총선에서는 본인 선거에서는 판판이 깨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눈앞에 있는 것은 총선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창당을 합니까? 저는 그냥 무소속으로 제가 일단 대구 쪽으로 나가서 아마 공천 안 줄 거거든요. 무소속 나가서 대면은 그거 가지고 들어오든지 그렇게 실력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구직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구직이죠. 그리고 하여튼 김종인 대표를 보면 구직에 대한 열망은 과거에 뭘 했건 상관없이 여전히 뜨겁다 하는 생각은 많이 들게 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나오면 세상이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씨 나오는 게 싫어요. 사실은 임요한 위원장이 그래서 신선한 것 같아요. 훨씬 신선하잖아요. 김종인 나오면 또 그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굳이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시사 토크쇼 라디오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사 토크쇼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인기 패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다 진보적 색채들이 강하고 주로 이분이 얘기를 할 때 보면 국민의힘을 많이 비판하고 하니까 보수 패널이라고 체크는 해놓고 보수를 주로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본인들의 프로그램의 지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아마도 장성택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일부러 부르는 것 같아요. 장성철. 장성철. 장성택이래요. 오늘 제가 실수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폭력구요. 장성폭력 đ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